반갑습니다.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성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현재 다이아몬드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것은 기본 옐로우와 브라운 계열이 섞여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왜 다이아몬드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룡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죠. 이게 눈으로 지금 보이고요. 이게 눈이라 맞다면 공룡의 모습을 그대로 자세히 돌려볼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공룡의 모습을 좀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나 투명도는 많이 떨어지겠죠. 이게 피부 스킨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만 봐도 다이아몬드 모양인 삼각형의 조직구조 전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SIC 구조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눈으로 봐도 다이아몬드에 관한 지식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도 아, 이거는 100% 다이아몬드가 맞다. 이건 그냥 규산물, 석영이나 기타, 사파이어나 옥이나 이런 계열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룡의 표본, 조직구조 중에 전형적인 가복공룡 같은 느낌의 파충류가 갖고 있는 특징, 파충류가 갖고 있는 공룡의 특징들을 얘가 그대로 투명으로 지금 크리스탈화 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깥 포문에서. 그 점이 다른 다이아몬드하고 다른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질감이 상당히 부드럽고 좋고요. 이거는 꼭 코끼리 코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오베줌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질감이 살아있죠? SIC 형태의 다이아몬드의 조직구조가 그대로 지금 보입니다. 여기는 미생물체가 일부 남아있고 그러니까 인과 뼈, 뼈조직의 일부인 칼슘과 인, 갈륨, 마그네슘, 기타 부산물이 일부가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허옇게 남아있죠. 온도 변화에 민감합니다. 이런 것은.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의 특징은 투명도는 떨어지나 투명도는 떨어지지만 그러나 다이아몬드라는 것. 확인해 볼까? 일단 먼저 무게부터 재보겠습니다. 무게는 제법 많이 나갈 거예요. 877g. 877g에 곱하기 5를 하면 4,000캐럿이 넘습니다. 877g. 그리고 이제 투명도를 볼게요. 투명도는 좀 불투명할 겁니다. 이 표피가 남아있죠. 그러나 옥처럼 안에 내부가 들어가져요. 이 정도면 여기까지 들어오네요. 그러면 한 1.5에서 2cm 정도까지도 투과율이 좋습니다. 그러면 한 40% 정도까지는 투과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20캐럿 정도는 커팅을 해도 아주 예쁜 질이 올라올 거예요. 이 정도를 커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옥보다는 좀 수준이 높은 크리스탈 다이아몬드가 나올 거예요. 아주 5캐럿 정도는 기본으로 옐로우 다이아몬드 좀 질이 좋은 게 나올 겁니다. 요즘 두께니까요. 아주 좋습니다. Very good. 상당히 안에 내 품을이 의외로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여기 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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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금이 갔죠. 여기 아마 충격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바닷속에서 구르면서 이렇게 다양한 돌에 부딪혔겠죠. 이 공룡이 스퀘어하면서 이제 튀어나오면서 많이 굴렀던 것 같아요. 찌는 과정에 잘 찌고 있지만 아쉽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도 테스트 들어갑니다. 먼저 이제 열전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사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기본 다이아몬드 나오고요. 네.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기본적인 건 다는 오네요. 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뒤집어서 이쪽 부분도 두상도 한번 해보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간 부분도 어떻게... 아 잘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열전도성을 통해서 잘 나옵니다. 어? 여기가 조금 반가운... 네. 좋습니다. SIC 구조이기 때문에 C가 많고 SIC가 많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이 허연 부분은 좀 특이하게 좀 많이 허해요. 여기는 이제 약간의 아주 미세한 생물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손에 딱 쥐고 있으면 이런 허연 부분이 점점점점 많이 일어납니다. 전도성이 높기 때문에 제 체온에 의해서 이렇게 허연 게 일어나요. 마치 그 터는 것처럼 살이 터는 것처럼 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이렇게 약간씩 색깔이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도 중에서 이제 사파이어로 가지고 밀어보겠습니다. 사파이어로 밀어보는 이유는 간단하죠. 파이나 안 파이나 무조건 사파이어 나가요. 그리고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안 파여집니다. 이게 파여지면 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 팔 정도면 옥 종류인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 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옥은 여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갈리면서 얘가 푹 파여져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다이아몬드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전체적인 통과할 때는 얘는 다이아몬드가 맞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외모도 그렇지만 저희가 현미경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다이아몬드 조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처음에는 저는 이거는 브라운 계열이고 옐로우와 브라운 계열이기 때문에 섞여서 혼재가 되어 있고 이쪽 부분은 또 빨간색이니까 레드 쪽도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잘하면 핑크 다이아몬드 질이 좋은 핑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당근색에 아주 예쁜 조금 짙은 색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오히려 옐로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색깔이 희귀종인 아주 희소성이 있는 다이아몬드 색깔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 여기서 한 5캐럿짜리는 여러 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5캐럿 커팅해 놓으면 상당히 세련되고 여성들이 좋아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여기 일단 다이아몬드 등급으로 따졌을 때는 중상급에 해당되고 4,000캐럿이 넘는 4,300캐럿이 넘는 엄청난 어마무시한 다이아몬드입니다. 옐로우 브라운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다이너서우 공룡 옐로우 브라운 다이아몬드입니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보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여기는 다이아몬드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항에 오시면 공룡 다이아몬드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며 저희 다이아몬드 카페 또는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로 오시면 이와 같은 희귀한 공룡 원석, 다이아몬드 원석과 공룡 화석, 3D 입체 화석과 함께 마음껏 여러 가지를 구경하실 수 있으면서 아주 저렴하게 또 특별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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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